토트넘은 최근 열린 노팅험 포레스트와의 2023-24 프리미어 리그 17라운드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순위 상승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이 승리로 토트넘은 10승 3무 4패라는 인상적인 성적을 기록하게 되었죠. 올 시즌 초반 프리미어 리그에서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보였던 토트넘은 이후 5경기 연속 무승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노팅험 포레스트를 상대로 연이은 승리를 거두며 다시금 2연승의 기세를 탔습니다. 경기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손흥민 선수는 노팅험전에 선발 출전하여 팀의 공격을 이끌었으며 후반 43분에 경기장을 떠나 총 88분간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더욱 주목받은 선수는 대양 클루셉스키였는데요. 그는 한 골과 한 번의 도움으로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며 이번 경기에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히샬리송 역시 최근 토트넘에서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뛰어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팅험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득점은 하지 못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며 경기를 인상적으로 이끌었고 이로 인해 빅클럽 보드진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 리그의 여러 강팀들은 토트넘과의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토트넘의 운명과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의 결정은 프리미어 리그의 전체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위르겐 클럽과 펩 과르디올라 같은 유명 감독들이 손흥민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적 전문가들은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 매력적인 제안을 받는다면 손흥민 선수를 이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축구계의 전문가들은 손흥민 선수가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토트넘이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은 팀의 정신적 지주인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리버풀의 위르겐 클럽 감독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에 관한 충격적인 발언을 통해 영국 축구계를 떠들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계약 연장 문제는 많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영국의 축구 매체 풋볼 런던에 따르면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의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의 계약 연장에 대해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중반까지이지만 토트넘은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미래에 대한 결정은 토트넘의 전략적 방향과 직결되어 있으며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미래에 대한 팬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텔레그래프의 이적 전문가 존 퍼시는 리버풀이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리버풀은 오랫동안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을 보여온 클럽이며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을 연장하려 할 것이지만 다니엘 앱비 회장은 계약 연장 후 그를 더 높은 가격에 다른 클럽으로 이적시킬 계획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리버풀은 손흥민 영입을 위해 약 6천만 유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에게 이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여 리버풀이 이 금액을 더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축구 전문가 제임스 피어스는 손흥민 선수의 리버풀 합류가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그의 합류로 리버풀이 현재보다 더 강력한 전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제 아일리도 리버풀이 손흥민 선수 영입을 위해 새로운 이적률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과 리버풀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와 축구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 가능성에 관한 소식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라 1위에 따르면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뛰던 시절부터 그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리버풀 부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영입 제의를 보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클롭 감독의 지속적인 관심은 손흥민 선수가 그의 전술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은 미드필더 강화에 성공하며 프리미어 리그와 유럽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팀은 항상 유명한 공격수에 대한 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모하메드 살라가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어 리버풀은 손흥민 선수 같은 세계적인 공격수의 영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리버풀은 다가오는 챔피언스 리그 준비와 팀 전력 강화를 위해 손흥민 선수의 영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손흥민 선수의 미래와 관련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축구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축구계에서는 리버풀의 위르겐 클럽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왔고 이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위르겐 클럽 감독이 손흥민 선수 영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공격수로서의 능력이 리버풀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영입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손흥민과 모하메드 살라의 조합은 프리미어 리그는 물론 유럽 축구계에서도 최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와의 재계약을 통해 높은 이적률을 설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위르겐 클럽 감독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 영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손흥민 선수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며 축구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럽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리버풀 영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하며 토트넘과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그들의 매력적인 제안이 거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클럽 감독은 손흥민이 리버풀에서 뛰는 것을 꿈꾸며 그의 영입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클럽 감독은 토트넘의 재계약 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이 그의 기량에 비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클럽 감독은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을 연장하고 몸값을 인상하더라도 리버풀이 그 몸값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러한 클럽 감독의 발언은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축구계의 관심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럽 감독과 리버풀의 이사진이 손흥민 선수의 영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진행자도 클럽 감독의 답변에 놀라 5초간 침묵할 정도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의 계약이 약 1년 반 남은 가운데 클럽 감독은 그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으며 그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팬들 역시 댓글을 통해 리그 최고의 공격수가 최강의 팀에 합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축구 전문가 데이비드 오스타인은 디에슬레틱을 통해 리버풀이 손흥민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트넘도 그와 재계약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손흥민 선수의 미래와 그가 선택할 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에 골을 넣는 등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며 많은 클럽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안정적이고 꾸준한 득점 능력은 그를 경험 많은 최고 수준의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그가 직면한 상황은 토트넘과의 계약 연장과 다른 클럽으로의 이적 가능성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가 다른 클럽으로 이적한다면 프리미어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균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의 결정은 축구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그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